7월 7일 한줄뉴스입니다.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. 미국이 외국 지도자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할 수도 없습니다. 오늘 새벽에 록대 신격호 총괄회장에 맞닿 신영자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면세점을 봐주는 대가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인데 오너 일가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입니다.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90일 동안 진행됩니다.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0명의 찬성으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건을 의결했습니다.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3%에서 최대 15%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. 보험료가 15% 인상되는 차량은 BMW 7 시리즈 등 총 38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